4번에서 왼쪽으로 나온 듯 강당 기절이야 2핀 기절 강당에서 살리고 왔고 경비실 하나 하나 더 있다 옥상이야 옥상 옥상 피해 1이야 뭐야 사우나? 강당 하나 기절이야 하나 기절이야x2 엘빙 집안 하나 더 들어갔어 바로 살릴거야 하나 기절당했어 네 급하다 아 뭐야 이거 집 사이에 폭 있으면 폭 까볼래? 4핑 집은 기절당가 같은 팀한테 약간 왼쪽으로 가야 돼 끝났어 여기 1핑 안 해줬어 온 거다 우리 1핑 하나 기절이야 지문빙 필이고 붙을 수 있을 거 같아 지문빙 필이야 넘길게 뭐야 이 저랑 뭐고 뭐고 하시죠 전혀 이심 많았는데 아이씨 조졌네 이거 근데 형 이거 1 대 4는 아니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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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